아니, 운동하고 또 드시는 거예요? 아침 먹어야지, 이제. 먹어야지. 아까는 그냥 조식. 아니, 아까 아침 다 드셨잖아요. 조식, 조식. 그런데 이 정도로 드시면 하루에 5개 드셔야 될 것 같은데. 한 4, 5개씩 먹어요. 정말요?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. 저도 그러는 게 새벽 4시에 눈 뜨셨잖아요. 한 8시쯤 되면 또 뵈어서 보단 말이에요. 아니, 아까 그 양으로 하루에 5개를 드시면 하루에 드셔야 될 것 같은데. 아니, 저는 조금씩 여러 번 먹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까 그 정도 운동으로는. 선생님이랑 소모가 안 될 것 같은데.